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와 종합 반도체 사업에 대해 연계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운드리 기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문인 삼성 파운드리는 다양한 고객의 디자인 요구를 받아들여 반도체 칩을 대량 생산합니다. 최첨단 생산 시설과 공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고품질의 칩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파운드리 사업은 다른 회사들의 디자인을 제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됩니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메모리, 로직 칩, 시스템, 반도체 등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에서 직접적으로 디자인과 제조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디램, 랜드 플래시 메모리, 엑시노스 프로세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데이터 센터 및 가전제품 등에 사용됩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파운드리와 종합 반도체 사업은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팹리스 사업 부문에서 설계된 칩들은 내부적으로 파운드리 사업부를 통해 대량 생산됩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제조기술과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에 주력하여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및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최첨단 제조공정 및 칩 아키텍처를 개선하며 차세대 메모리 및 로직 솔루션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추진합니다. 삼성전자는 동시에 팹리스와 파운드리 그리고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여러 분야에서 강점과 경쟁력을 갖춘 리더십 있는 기업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우수한 성능의 칩과 솔루션을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